알듯이 나는 아이마스의 미친 사람이다. 어느 날 애니플러스 샵에 들르게 됐다. 당연히 나는 아이마스 상품을 찾았고, 그 중 아이마스 상품은 이 앨범 하나밖에 없었다. 참고로, 아이마스는 스트리밍을 풀지 않아 음원을 직접 사서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난 평소에 음반을 하나하나 사서 루핑하여 듣는다. 그러하여 마침 4주년 곡이 듣고 싶었던 참이라 사왔다. 기대를 잔뜩 하며 루핑하고, 폰에 넣고, 헬스장에 가서 기분 좋게, 펜치에 눕고 음원을 트는 순간. 시발 뭐야. 소리가 이상했다. 다른 트랙은 다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4주년 곡이 지랄이다. 루핑에 문제가 있었나 해서, 집에 가 다시 뽑아봤는데도 지랄이다. 내 컴퓨터의 문제인가? 싶었는지, 다른 CD 플레이어로도 해보았다. 결과는 같았고, 내 CD만 그런 건지, 아님 유통사에서 실수해, 다 그런 건지 확인하기 위해, 나랑 같은 상황에 사람들이 있나 찾아보았나 밖에 없다. 이후,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이 루핑한 음원을 하나 찾아들어보았는데, 시발 찾았다, 범위. 유통사에서 처음부터 잘못 찍어낸 거였고, 그래도 대기업인이 눈치치고, 공지를 했을 거라 판단. 난 바로 란티스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공지를 찾기 시작했다. 수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결국 공지를 찾을 수 있었다. 대충 소포를 보내면 교환해 주겠다는 내용이었고, 난 그것이 한국도 포함이 되는지 문의를 했다. 답장이 왔다. 반다이 남코 뮤직 라이브 고객센터입니다. 이번에는 상품 불편의 건으로 고객에게 몹시 수고와 폐를 끼쳤습니다. 것을 깊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건에 대해 회사 사정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회사 제품의 문제 등의 대응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 한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 한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 한해... 하지만 걱정 마라. 아직 내가 구매했던 애니플러스가 있다. 밤새 아이마스를 보다가 떠오르는 아침애를 본 적 있나? 최애의 칭호를 얻으려고 많은 시간을 쓰며 달려본 적 있나? 최애의 노래에 깊이 빠져들어 눈물 흘린 적 있나? 모두의 음악을 들으며 가슴이 죽을 듯이 벗쳐오른 적 있나? 아이마스를 사랑하는 한 명의 프로듀서로서 이 정도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애니플러스는 7일 이내에 문의를 넣어야 교환을 해준다. 하지만 이건 포함될 수 없다. 왜냐? 이 앨범이 불량이라고 공지된 건 3월 7일. 내가 구매한 날짜는 한 달 후인 4월 9일이다. 그렇다. 애니플러스는 불량으로 판명되었으면 회수하고 계정판을 팔아야 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불량판을 방치해 나에게 판 것이다. 이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5일 만에 답장이 왔다. 내 말이 맞았는지 애니플러스 측에서는 당연히 교환 및 환불 처리를 해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9일 뒤 애니플러스에서 메시지가 왔다. 소포를 보내면 교환해주겠다는 내용이었고 그날 바로 애니플러스의 소포를 보냈다. 난 승리한 것이고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다. 항상 새로워 짜릿해 더 열광해라 그럼 더빙은 계속될지니 시발 새끼야 언제와 보낸 지 두 달째 아무런 소식도 없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문의했는데 다음 주에 보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 달 뒤 집에 소포가 왔다. 뭔가 사죄 사은품 같은 거 있으려나? 같은 눈에 망상을 하며 세 달 만에 받은 상자를 열었는데 아 잘 오긴 했는데 뭔가 현태가 크게 왔다. 바로 리핀하여 들어보았는데 역시 정상적으로 나온다. 한번 비교해보겠다. 널 슈가 히로이다 버킹다 버킹소 예! I'm for you! 미래와 輝いているから 届け 私たちの絵 彼方まで 미래와 輝いているから 届け 私たちの絵 彼方まで 未来は 輝いているから 未来は 輝いているから 근데 IMAS 정도의 IP가 앨범을 실수해서 냈는데 왜 인터넷에 관련 그리 없는 걸까?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아